집주인이 없어서 그런가. 공기까지 사늘하다. 안녕하세요. 금수저 너튜버 헤리스 힐튼입니다. 나혜리 씨 맞으시죠? 그런데요. 오늘부터 코치로 맡게 된 김무제입니다. 저기요.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? 레슨 안 해요? 레슨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. 레슨 받아주는데 내가 준비까지 필요해요? 그쪽 이름이 뭐랬죠? 김우재입니다. 김우재? 처음 듣는 이름인데. 프로골프 맞아요? 하긴 내가 뭐 KPGA에 관심이 없어서. 제가 내키지 않으시면 코치를 바꿔달라고 하시죠. 됐어요. 거기서 거기죠, 뭐. 좀 더 찍고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. 아, 레슨비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지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는 프로골퍼입니다. 골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나온 거지 단순히 레슨이 벌자고 나온 게 아닙니다. 왜 웃는 겁니까? 아니, 너무 뻔한 거짓말을 정색하고 진지하게 하니까 웃기잖아요. 저하는 레슨 없는 걸로 알고 이만 가보죠. 아니, 내가 뭐 출릿말 했어요? 까놓고 말해서 무료로 레슨해달라면 해 줄 거예요? 돈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. 돈 안 받고 레슨해 드리겠습니다. 대신 레슨 시간에 셀카는 절대 안 됩니다. 네. 안 찍을게요. 이리 와요. 수업 시작하기. 마지막으로 셀카 한 장만 찍을게요. 처음 본 그날부터 난 진심으로 자랑했는데 나쁜 자신.